가벼운 질문입니다. 요즘 세태가 많이 변화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집안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체질은 아닙니다. 바깥에서 키우는 그런데 엊그저기 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한교에 단독주택에 사는데 계단 밑에서 밤에 자꾸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길고양이가 새끼를 몇 마리를 낳았나 봐요. 오늘 아침 추석 아침부터 집안에 이벤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새끼 고양이가 낳았는데 이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그걸로 가면 생태계니까 길고양이니까 놔두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어미가 어디 가서 무슨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생선하고 밥하고 이거를 낳았는데 새끼 고양이니까 먹지는 못하고 물도 못 먹는 거니까 어떻게 집에 가면 분유라도 태워서 줘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동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생활 속에 아주 무게 있는 거 말고 단순한 걸 한다고 해놓고 엄청난 무게를 지금 줬거든요. 우리가 반려동물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은 외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살게끔 태어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할 일을 하라고 태어난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외롭지를 않고 재밌어요. 신나고 그러면 우리 개를 집 안에 들였을까요? 안 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외로워지니까 외로운 사람인데 옆에 없으면 동물이라도 끌어영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말하고 갇혀지고 말하고 놀고 그럼 말하고 놀라고 하니까 경제가 좀 개안해야 돼요. 그런데 개를 그렇게 하는 건 경제가 좀 약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양이를 그렇게 하기에는 더 약해도 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이렇게 같이 가치고 하는 사람들 집안을 보면 집안의 어떤 환경인지 반려동물을 보면 대반 알아요. 반려동물하고 계속 같이 있도록 시간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 네 남편은 개밥입니다. 개밥? 그것도 좀 약간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왜? 이 개보다 모나니까 내한테 걔는 내가 스테레소 바치잖아요. 이가한테 톡 때리고 익혀 놓고 또 좋다 그래요. 남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게 이게 지금 남편처럼 그렇게 했다면 이거 징그러워서 내필을 뿐입니다. 사람이 외롭게 만들면 사람한테서부터 멀어지고 멀어지면 동물하고 같이 오집니다. 2차적인 환경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은 가족 중심으로 살던 그런 민족입니다. 5천 년 동안. 그런데 지금 거기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왜? 서로가 분열하고 있다. 서로가 분열은 왜 일어나냐 서로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가득 찬 삶을 산다.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 내 욕심으로 자식을 다루어요.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자식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멀어지죠. 부인한테 내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욕심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는 건데 그럼 부인은 또 내한테 어떻게 하냐. 남편한테 너를 좋아 안 해주고 내한테 어떻게 안 해준다고 또 미워해요. 전부 다 지 욕심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동물은 지 욕심으로 사냐. 내가 이래 보니까 동물도 묽을 거 욕심으로 살아요. 묽을 거 욕심으로. 그러니까 묽을 거 주는 건 별 거 아닌 줄 알고 자꾸 줬는데 나중에 묽을 거 안 줘봐요. 달라 들어요. 묽을 거로 갖다가 존아놓고 뺏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준 거는 지 건데 지금 뺏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커져요. 그게 동물입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약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 인간이 서로 간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니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은 왜 전보다 저마다 자기 소질을 가지고 지식을 갖춘 상태라.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따르지를 안 해요. 따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따를 수 있을까. 내가 말을 한 마디를 해도 저 사람이 이해가 딱 되도록 하면 따라요. 말을 했는데 이해 안 되도록 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줬네. 그러니까 멀어져 버려요.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고 해. 그럼 당신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은요.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말이지. 저 사람이 이해도 안 되도록 말을 했으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괜히 내한테 이해 안 될 말을 해서 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말을 안 하시면 안 혼란할 건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혼란해요. 이만큼 잘못을 낸 거예요. 상대가 지금. 그게 몇 분 일어나면 이제부터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걸 또 지금 우리가 연구하면 풀어야 될 일들이 안 풀고 가고 있는 거죠. 어째 사람이 개 엄마가 되노? 그래. 개 아빠가 되고. 아빠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어째 사람이 개 아빠가 되냐고. 참 세상이 참. 자식은 멀어지고 개는 갇혀지고 잘한다. 저 동물원에 가서 살아야지.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개하고 놀겠고 만들어낸 이러한 경은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겁니다. 아빠하고 남편이 우리 부인하고 같이 지내면서 대화도 하고 속닥하고 잘해야지. 어째 개하고 좋아하고 나는 멀리한다. 또 엄마가 남편을 멀리하고 개하고만 친한다. 자식들이 그런다. 이거는 지금 집안이 상상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바르게 안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보다 더 신나는 일이 생겨서 애를 들어서 내가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개보다 신나는 일이 생겨서요. 그런데 개 못 먹기가 환장을 해요. 그걸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개 없애봅니다. 사람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로 가요.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하면서 사회가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분위기를 맞추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거는 우리가 표 하나 더 얻으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호가가 얼마인데 천만 명의 표가 있는데 그거 하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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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지한테 다 주면 징그러가고 들고 찰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쏟고 살아요. 그 바람에 우리 습관은 더 나빠죠. 뭐로 할 거는 뭐로 하고 단호히 정리를 할 거는 해주고 이걸 풀어줄 건 풀어줘서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신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으니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가죠. 그런 거니까 반려동물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순에서 반려동물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뭔가 풀지 못하는 걸 거기다 풀라고 이걸 데리고 온 거니까 이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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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